인사, 인사 할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곧 입대를 앞둔 SK나이츠 김준성 선수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. 어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입대 날짜가 언제라 그랬죠? 박수를 치고 싶지가 않은데? 입대 날짜가 언제라 그랬지? 6월 25일 날 논산으로 입대를 하고요. 논산 훈련소 앞에. 질떠다와, 논산 훈련소. 진짜 기분이 갑자기 별로 안 좋아졌어. 군대 얘기 말고 이제 넘어가시죠. 저는 3,4단 훈련소를 나왔습니다. 몇 년도 본 거야? 저도 늦게 갔다 왔습니다. 14년도 되게 늦게 갔다 왔습니다. 14년도요? 박수다님이 저보다 형이시니까 저는 17번이고 저도 나름 늦은 편이었는데 저는 진짜 늦게 갔다 왔어요. 저희 친구들은 지금 예비군 다 끝났죠. 그럼 아직 예비군 많이 남으셨죠? 엄청나봐요. 계속 가야 돼. 안 보여야지. 얘도 얼마나 안 보여요. 오늘 해볼 미션에 대해서는 들으셨나요? 혹시 밑에 비춰주실 수 있나요? 쭉 한번 훑어주십시오. 제가 이거 딱 보니까 맨발로 할 것 같은데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해요. 이거 저는 이거 못 할 것 같은데? 그럼 조금만 걸어보실까요? 제가 잠깐 먼저 와서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쉽더라고요. 뭐가 쉽더라고요? 이거 드립을 치고 드립을 여기서 칠 수 있다고요? 네네네. 저도 드립을 너무 마음 하기 때문에 좀 구린데요? 어떤 그력이요? 표정 너무 리얼인 것 같아요. 아니 어떤 그력이요? 여기서 드립을 하셨었다고요? 아까 조금 전에 일찍 와서 저는 안 되겠습니다. 저는 안 될 것 같아요. 한번 벗어봐 보세요. 저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. 군대 가면 지하키 있어요? 군대를 못 벗어. 6주 동안 군대를 못 벗어요. 아 시원하네. 오 여유. 오 시원하네. 아 이거 무슨 달린 시험이잖아. 아니요. 드립을. 아 근데 저는 안 돼. 이걸 어떻게 밟을 것 같지? 못해 못해.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아요. 램발은. 준비. 시작. 빨간색까지. 뛰어도 되잖아. 어. 오바드립을 바로. 이 쪽으로. 앞에 보고 드립을 실 때 앞에 보라매. 드립을 실 때 앞에 보라매. 드립을 실 때 앞에 보라매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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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드립을 실 때 앞에 보고. 네. 나고 있습니다. 으악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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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돼요 이겨? 와. 아. 아. 한쪽으로 지켜봐야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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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성공하셨잖아. 그러면은. 자. 시작할 거야 이제부터. 아. 아. 아니. 이거. 와. 와 젠병이네 아예 아니 여기가 대박이야 볼 살리는거 봐 여기 뛰고 1분 30초 32초 한 번만 더 내보내 와 잘한다 1분 42.88 1분 42요? 준비 10초 지난 다음에 출발할게요 이런 시 이 친구 참 자 당돌한 친구네 마이크 안 빠졌어? 어 여기 있어어 저거같은데? 치였다가 치였다가 치유천밖에 안 돼요 치유 오 살려 살려 살려야 되는데 오케이 살려 나가는거 아니죠?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와 이거 뭐야 간척 미래가운까지 와 50초나 걸렸어요? 아니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기죠 나도 이렇게 하면 30초에까지 드리블을! 드리블을 한번 치고 여기서 드리블을 치는게 어딨어 제재를 해주셔야지 너무 멋있게 잘 치시던데 저 제대로 모르겠던데 드리블을 치고 한 6발짝 벌어버리니까 게스트가 좋긴 좋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? 어떻게 보면? 그래서 저희 좀 이따가 엔딩 영상으로 저희 촬영감독님 한 분 하시는 거 추가로 보여드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지 않을까 김수수 선수가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아니 막 백드립을 해버리니까 스타빙고인가 이거 멈췄다가 뭐지? 뭐지 이거 스피드 바꾸는 거? 살짝 멈췄다가 아 그거 할 줄 모르시잖아요 동어를 몰라서 그렇지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땀도 너무 많이 흘리시고 민수 형한테 배운 거예요? 이야! 어떤 걸? 핑계되는 거 나도 못해 핑계되는 거 핑계되는 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준비 시작 포크 feed ру장 파티 움직일도 리액션 한글자막 by 한효정